23.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수하여 가로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해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의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대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모르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수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의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을 읍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린의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줬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퇴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의 복이 있다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가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르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예의 위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조차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수하여 가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이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